동대문구가 올해 교통약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LED 바닥형 보행신호 등을 비롯한 지능형 교통시스템 전면 설치에 나섭니다. LED 바닥형 보행신호 등은 횡단보도 대기선에 설치된 LED 바닥판을 통해 보행신호를 점등해 보행자에게 추가적인 신호정보를 제공하는 등 보행 편의와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시스템으로 지난해 군자초교 통학로와 보행량이 많은 장한평역 교차로에 시범 설치 운영하는 등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확대 시행하게 됐습니다. 군은 이외에도 보행신호 음성 안내 보조장치와 차량이 정지선을 넘으면 모니터에 표출되는 정지차선 위반 계도 시스템 등을 포함한 스마트 횡단보도도 지속적으로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